자 그러면 뉴스 3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식은 접하셨을 것 같고 이미 또 예상했던 바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150억 달러씩 줄이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상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아예 없었고 오히려 연준의 제롬 파울 의장의 성명문이 발표될 때부터 시작해서 장은 3대 지수다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예상된 테이퍼링에 우리는 환호한다. 환호까지는 안 했지만 안도 혹은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어. 그리고 제롬 파울의 성명문 또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들을 봤을 때 조심조심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두 번 세 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2008년 9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사실 금융위기 금융위기 하지만요. 그건 미국이 거의 문을 닫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거나 정말 미국의 어떤 금융 전문가 관료 또 월가의 어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민첩하게 대응. 그 중심에 밴버나키가 있었습니다마는 양적 완화라는 전대미면의 어떤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실제로 미국 은행이 거의 모든 은행이 구제금융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gm4도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탈출시키면서도 사실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테이퍼링 텐트럼이다. 테이퍼 텐트럼이다. 이런 발작이라는 표현이 사실 잘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 경제의 어떤 금융시장의 발작 같은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계속 시용착오를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제론 파월 연준의 어떤 작년 3월 이후에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양적 완화와 또 이런 금융조치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용의주도하다. 계속 시장에다가 시그널을 주고 또 시장이 조금 언짢어하면 달래도 주고 또 시장이 너무 기고만장하면 또 약간 김도 빼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조치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푸는 거예요. 1,200달러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1,200억 달러면. 1,200억 달러씩 푸는 거를 이제 이번 달부터 줄인다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 대단한 거죠. 사실 대단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월 국채 800억 달러 미국채죠. 그리고 mbs. mbs라는 게 이제 뭐 모기지 백 투 시큐리티라고 미국 사람 집 사면 그거 이제 장기 채권을 넘겨서 그걸 채권화하는 모기지 증권을 400억 달러씩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다가 채권을 사는 대신 돈을 이제 줘서 경제를 살려왔는데 이걸 어쨌든 150억 달러씩 매월 그러면 2022년 6월까지 만약에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하면 8개월 동안 가는 거니까 내년 6월 되면 이제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지를 뒀어요.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내년도 테이퍼링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6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보지만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물론 당길 수도 있다는 것도 여기에 함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마켓에서는 만약에 자기네들이 150억 달러씩 줄이고 있는데 뭐가 또 우장창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할 거라고 인식을 하지 6월 말 거를 3월 말까지 땡긴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테이퍼링을 하게 된 동기라는 게 사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지속적이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다. 뭐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노치 정도 턴다운을 한 거죠.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일시적이라는 말을 빼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미사 요구 하나를 붙여서 자신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를 조금 더 강화시킨 거죠.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한동안 큰 이슈였는데 미국 연준에서도 아주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심각하게까지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물론 이제 연준의 어떤 발표 또 성명문이라든지 어떤 기자회견이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테이프닝 실시하기로 한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다. 아따 말 진짜 돌린다. 그렇죠?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다. 신호는 신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테이프닝 끝나면 바로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너무 확고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현 공급망 문제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물가상승 역시 마찬가지라면서도 내년 2분기나 3분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2분기나 3분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내년 2월 3월까지 물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연준 의장이 내년 2분기 정도 되면 물가가 안정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그 인식에 오히려 더 안도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 요인이 없을 희망적 가능성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둔 발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제론 파울 의장의 성명문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는 그 팩트 이후에 시장을 이렇게 달래는 듯한 그런 언급을 하면서 뉴욕의 3대 지수가 다 같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폭등을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발언이 나온 날에 그리고 최근에 계속 오른 거를 이어갔다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이 대단하다라는 데 대부분 다 동의하고 또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올릴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연준의 의사결정자들 또 미국 정부의 이런 재정정책이라든지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의 어떤 세련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부러뜨리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게 더 화끈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참 말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거죠. 뭐 그러고 싶겠어요. 자기도 화끈하게 사이다 발언을 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이 경제를 다루는 어떤 그리고 특별히 연준의 금융위기 이후에 학습효과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숙련된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 결과물이 미국의 경제고 미국의 주시장이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하여튼 드리블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닥시총의 순위가 많이 바뀌었군요. 많이 바뀝니다. 지금 아직 2022년이 채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21년이 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2020년하고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시비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켰지만 나머지 제조업체는 좀 퇴락하면서 이렇게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되는데 코스닥시장도 금명하긴 한데 자료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보실 자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 동안의 코스닥시가총의 상위 종목입니다.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변화가 거의 없는 게 1위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2018년에 코스피로 갔기 때문에 둘째 동생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때부터 1위를 차지하고는 있는데 보시면 2020년도에는 총 비중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4위였는데 2021년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3.03 반토막 이상 남아요. 비중이. 주가도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물론 코스닥시장이 조금 오른 걸 반영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특이한 건 작년까지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죠. 셀트리온 삼형제. 여기도 시가총액 비중이 2.2위였는데 저 밑에 1.0위로 저것도 절반 이상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이 특이해 보이는 건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그다음에 RNF. LNF. LNF. 이런 2차전지 소재주들이 2등과 4등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스 위메이드 게임이죠. 굉장히 크게 바뀌는 거죠. 물론 이제 작년에 펄어비스가 9등이었는데 이제 3위로 올라간 거. 위메이드는 최근에 급등해서 저기에 포함이 된 걸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코스닥은 바이오 천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 2017년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실라젠, 티슈진, 메디톡스, 바이로매드, 휴젤. 다 바이오잖아요. 거의. 그런데 지금 바이오가 몇 개인가 한번 보십시다. 2021년. 헬스케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HLB 이 정도로 남았어요. 그런데 저것도 지금 추세적으로 축축축축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이오의 쇠락이다는 겁니다. 바이오의 쇠락 플러스 뭐 예를 들면 배터리, 게임, 콘텐츠 이런 회사들의 어떤 비상.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2019년 6위 그리고 2020년 10위 한 기업도 눈에 들어오는군요. KMW 내가 일부러 언급을 안 했는데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48위인가 그럴걸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48위. 와. KMW. 심하다,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변화보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의 변화가 훨씬 더 큰 경향성을 가진다. 넘버원 바이오의 비중축소. 그다음에 예를 들면 뜨고 있는 산업들 그게 이제 BBG죠. BBG 중에 비지죠. 배터리, 게임. 그다음에 이제 게임과 관련된 콘텐츠 이런 회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가 더 계속될 렌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선택한 거는 어제 실명을 공개하기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는 모 센터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김 프로님은 바이오를 어떻게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바이오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바이오가 진짜 이거 거의 진짜 버려지고 있는데 이게 성장산업으로서의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봐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김 프로님의 의견을 한 번 여쭤보려고 해서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 나서 집에 가다가 이게 돌고 도는데 바이오가 성장산업이라는 건 분명하다. 인간이 백세시대를 간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커갈 거기에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저기에 보니까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게 다 거래소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재료가 없나. 그래서 삼상, 이상 이런 뉴스들이 언젠간 다시 한 번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코스닥 시장의 판도의 변화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게임즈 중에 위메이드의 부상은 굉장히 급격하죠. 그래서 어쨌든 잘 좀 보시면서 코스닥 시장에 여러분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늘상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이 풍성해야 우리 코스닥 시장 거쳐서 거래소 가지 마시고 코스닥에서 제대로 승부 볼 수 있도록 큰 물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순위가 많이 바뀌는 급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소식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 미국에서 건너온 소식인데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원래 민주당 강세인데. 그렇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여기서 트럼프 후보 대통령에 비해서 10%포인트 더 앞섰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이겼다고요? 12년 만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버지니아주의 주지사가 공화당 출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버지니아주 가보셨겠지만 워싱턴 DC를 인접해 있는 크진 않지만 굉장히 정치의 풍향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의회 선거 여기서 직권민주당이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후보자가 누구냐면 영킨이라는 글랜 영킨이라는 공화당 후본데 워낙 인물의 스펙이 좋긴 해요. 월가 출신입니다. 월가에 상호펀드 회사에서 경영을 했던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벌써 힘이 빠지나? 내년이 되면 중간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2년 차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사실 조금 있으면 내년 중간선거가 우리 뉴스에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영킨이라는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깝다라고 계속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오바만이 바이든이 불러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아 이게 저 영킨 후보는 트럼프의 시종입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네. 그런데 이겼어요. 그리고 사실 영킨 후보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또. 그게 복잡한 거지. 살짝 거리두기 했는데. 거리두기도 했고.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나의 승리다. 트럼프가? 트럼프가. 이번 승거는 나를 지지한 사람들이 나의 지지자들이 영킨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나의 승리다라고 승리 선언을 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다움이죠. 물론 향후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권에서의 위상이라든지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였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오바마 시대는 진짜 갔나 보다. 오바마 가서 진짜 열심히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이 한 선거로 해서 좌절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영화 저 뭡니까 미국 미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하우스업카든 이런 거 보면 이런 선거를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론은 버지니아 주민들의 여론은 바이든의 어떤 정책이 대체로 좀 무능했지 않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아프가니스탄 철군 그게 이제 좀 컸다. 그게 아마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젊었을 때 영기는 한데 젊은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래요. 그런데 트럼피즘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겼다. 인물의 승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당 민주당 후보는 굉장히 노예한 정치기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거기서는 정치 신인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뉴욕의 굉장히 큰 사모펀드에서 칼라일 투자사의 CEO 출신인데다가 전미대학리그 뭡니까? NCAA. 이거 NBA 다음으로 유명한 NCAA죠. 여기 농구선수 출신이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스펙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호감형의 정치인인데 어쨌든 상대당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맥컬리프라는 분인데 약간 이제 여기는 지는 해고 영기는 좀 뜨는 해. 이런 효과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아전인수만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의 어떤 부활 조짐. 그래서 정치 전문지죠. 더힐 같은 데서는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까 해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내용을 해서 어쨌든 이 버지니아주 민주당의 터팟이라는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이 12년 만에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뉴스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의회 선거까지 모두 이긴 거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버지니아주에 또 의회 선거를 했잖아요. 여기에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계. 물론 국적은 미국입니다만 한국계 한 분은 7선인가 한 것 같고 한 분은 또 처음으로 의회에 진입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에 대한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얼른 또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예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